3.1 운동의 발발 이번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3.1 운동의 초기 발발 원인과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위 사진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을 한 민족대표의 기록화입니다. 교과서나 자료들에서 많이 소개된 그림이라서 익숙할 겁니다.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저 그림에 있는 민족대표는 몇 명일까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33명이라고 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답은 29명입니다. 한번 지금 그림을 한 명씩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을 한 것이 3.1 운동이라고 시작하고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3.1 운동을 민족대표 33인이 주도한 것은 맞습니다. 독립선언서에서 찬성을 했고요. 다만 3월 1일 태화관 선언 당일 날에는 여러 개인 사정상 4명은 참석하지 못하고 29명만이 참석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 기록화는 인원수까지 정확하게 그려냈던 겁니다. 이 의식구인은 독립선언 후 총독부 경찰에 자수해서 체포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시위가 과격화되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수를 하고 그렇게 선언만으로 끝내려고 했던 것이죠. 민족대표 33인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태화관 독립선언 후에 자수는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일부 변절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립선언 이후에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손병희는 수감 후인 1919년 11월에 뇌출혈려 쓰러졌고 1922년 5월에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양한묵은 투옥된 지 석 달이 채 안 된 5월 26일에 옥사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민족대표와 가족들이 큰 고초를 겪습니다. 그리고 민족대표 33인 중 변절자는 박희도, 정춘수, 최린 3명 정도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비판을 하되 민족대표들 전체의 역할까지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1운동은 주요 종교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시작되었습니다. 천도교회의 최린, 불교회의 한용훈, 기독교회의 이승훈 등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민족대표 33인에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3.1운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맞는 문장인지 생각해보세요. 민족대표 33인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 지도자들이 참여했는데 천도교 15명, 기독교 16명, 불교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그럼 3.1운동을 준비하고 실행했던 당시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독립만세운동 직전의 과정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3.1운동의 초기 발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린, 현상훈, 최남선 등이 독립만세운동을 본격적으로 모의합니다. 이후에 민족대표 33인이 정해지는데 정확히 천도교 15명, 기독교 16명, 불교 2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독립선언서 2만 천부가 인쇄되어 2월 28일에 전국 주역 도시로 운반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월 28일 밤에 민족대표들이 회의를 하였고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서울 각지로 배포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초안을 잡고 체린과 상의했었었습니다. 최남선의 재판기록에 나타난 초안 완성 과정을 좀 살펴보면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독립선언서에서는 독립계획에서 조선인들의 노력을 요한다는 취지를 담기로 했는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최남선이 선언서의 내용에는 상세한 이야기가 없었고 극히 온당히 감정이 흐리지 않도록 써달라는 것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사가 다시 독립선언서 취지는 대체로 최린과 상의해서 쓴 것인가라고 하니까 그렇다. 다소간 나 자신의 의견도 가미해 초안을 잡았다. 그러니까 최남선이 주도하고 최린이 좀 보조했던 선언서였던 것이죠. 3.1운동이 본격적으로 발발되는 과정은 먼저 독립선언이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민족대표들이 자수화해서 체포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족대표들을 기다리던 조선인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원래는 탁골공원에 모여서 독립선언을 하고 만세시위를 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오지 않으니까 별개로 만세시위를 벌였던 거죠.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 탁골공원에서 3월 1일 오후 2시경에 아무리 기다려도 민족대표가 오지 않자 누군가 갑자기 독립선언서를 발표해버립니다. 그 사람의 정체는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 정재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재용에 관해서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도련공원 중앙 팔각정자에서 탑족을 향한 돌층계에 회색 두루마기를 입고 백색 무명 가방에 인쇄된 삐라뭉치를 가득 담아 어깨에 맨 한 중년 신사가 나타났다. 그는 매공 가방에서 독립선언서를 한 장 꺼내 약 10분 동안 그 내용을 소리 덮여 설명한 후 두 팔을 높이 들고 조선민족 자주독립 만세하고 소리 높이 외치니 만장의 학생들도 일제히 호응해 한몫이 터지라고 조선민족 자주독립 만세하고 몇 번이나 영코프 불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가지에서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고 경선과 평양 등 10여개 도시에서 독립설원식이 교행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5등은 이에 아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금일 우리의 이 거사는 정의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오 최후의 일임까지 최후의 시간까지 민족의 정당의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독립선언서. 이걸 발표하면서 독립선언식이 전국적으로 거행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무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준비한 것은 바로 천도교, 기독교, 불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최남선이 투안을 잡고 최린이 보조했던 그 독립선언서를 2월 28일에 학생들이 반포를 했고요. 3월 1일에는 민족대표 33인, 태화관에 모인 것은 29인이었습니다만 이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고 이 민족대표 29인은 태화관에서 자수하면서 체포가 되지만 탑골공원에 있었던 조선인들은 정재용이라는 사람이 오후 2시에 독립선언서를 읽으면서 서울에서 독립선언식과 만세운동이 거행이 되었고요. 평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도시에서도 역시 독립선언식이 동시에 거행되었던 것입니다.